디지털 마케팅 초심자를 위해 그 기본 개념과 핵심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다지고 콘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의 실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념을 세우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이기는 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차근차근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콘텐츠 마케팅의 접근 방법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통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